자 시작! 원 투! 원 투! 엘리베이터 안에... 세 번째는 잡으면 반대쪽으로 어떤 손이든지 저는 또 그거 있잖아요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, 낙법인데 우리가 아이돌 육상대회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보면 운동하면서 떨어질 때 있잖아요 간단하게 할게요 앞으로 떨어질 때 잘못해서 이렇게 짚으면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그대로 앞으로 가봐요 팔꿈치까지? 팔꿈치까지 다 닿을게 자 하나 둘 셋 큼잠 자 큼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머리를 앞으로 대면은 그냥 찌니까 돌려주세요 다치더라도 한쪽만 다치면은 방송생활에 지장이 없잖아요 하나 둘 셋 고개 돌리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박납법 저 언덕에 있는 집에 살거나 겨울에 미끄러졌을 때 유도한 사람들은 뇌진탕을 안 당해요 평상시 분들이 넘어지면은 머리부터 닿아요 꽉하잖아요 한 단계로 쭉쭉 왜 우리가 무대에서 엎을 수도 꽉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머리는 어디? 눈은 어디? 눈은 항상 배꼽을 배꼽을 그대로 뒤로 누우면서 손만 옆으로 딱 벌려줘요 아니 옆으로 다리 뻗고 다리 뻗고 그렇지 예원이도 예원이도 해야지 우리 딸 예원이 아까 호수수 해봐 시작 어이구 야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감독님한테 무슨 왜 끼부려 다시 해봐요 다시 시작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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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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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예원이는 지금 눕고 내 진탕이 다하고 배꼽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예원이가 이쪽에서 마지막 마지막 이렇게 준비해 오케이 시작 천천히 눕고 내 진탕이 팔 안하고 팔을 부끄러워 아 다시 하나 둘 셋 눈이 눈이 두근무 눈이 대법 Palace dec 자 보라 이거 원피팁 보여줘야죠 무대에서 이동 시장 아니 네 하늘아 이렇게 넘어지게 그렇죠 넘어가진다 차도라이 블록 확 네 갑자기 갑자기 오오 야 야 이 정면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팍 와서 넘어지게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자 노래 부르고 있다 갑자기 한테도 물어보게 여원이는 노래 지금 무대 안 쓰니까 어..몰로 할까? 아 진짜 나 시끄럽게 오빠 이렇게 하셨어 뺏기라 진짜 오케이 킹하다가 갈게요 하하하하하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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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해 주세요 원래 걸어갈 때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여기 발 걸어갈 때 내가 그 위로 걸어가면서 싹 자 오픈하다 뒷걸음 주신다 안녕히계세요 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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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자꾸 배웠잖아 그게 더 무서워요 머리 나쁘면 못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! 엄마가 진짜로 친구님 엄마는 해요 제가 그렇게 싫어요? 정말 그럼 떠날 거예요 하하하하 진짜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리 한 번에 하실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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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은 양치실 거야 하하하하 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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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